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재미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예쪽에 지지 구간인 68K 그리고 65K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함께 크게 상승했던 메이저코인인 도지코인도 함께 하락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와준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저렴하게 담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도지코인이 크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일론 머스크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왜 도지코인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상승을 향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전에 2021년 상승장 때 무려 300배가 넘는 상승장을 보여줬었기 때문이죠.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도지코인도 크게 상승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지코인도 비트코인과 함께 신고가를 달성해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1위 자산가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그런 일론 머스크가 유독 트럼프에게 지지 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전 9월에 트위터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트론을 이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에 만들어서 행정부 직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고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이에 승낙을 했는데요. 이 위원회의 약자가 도지인 것을 떠나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앞으로의 암호화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들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규제들을 철폐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그런 고강도 규제 개혁의 의지를 내비쳤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둘 다 기업인이죠.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그런 자율주행 그리고 AI 산업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암호화폐 등 전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큰 상승이 나아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300회 이상 상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지난달 대비 벌써 50%가량 넘게 상승하는 등 폭등장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앞으로 있을 정책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20배 30배를 넘어서 200배 300배 그 이상도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미국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커지는 코인 시장 규모에 따라서 암호화폐 이용자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2021년에는 전체 인구의 15%가 암호화폐를 이용했지만 지금 2024년에는 거의 40% 미국 인구의 40%가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이 40%에 달하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그런 친암호화폐적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에 있었던 닷컴버블이죠. 이 닷컴버블 때를 비트코인 이용자 수와 비교를 하면서 그때와 비교를 했을 때 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인터넷 버블이 왔듯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에도 이러한 버블이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올 폭등장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내로 10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올라타고자 이미 많은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정말 다양한 문화 뱅크, 파이낸스, 서플라이체인, 월마트, 포드, 헬스케어, 인슐런스, 에너지,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여기 뭐 서울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만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죠. 헤리스는 친환경, 트럼프는 금융, 헬스케어 쪽으로 테마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 쪽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정기 진짜 많이 먹죠. 저도 한번 그냥 그래픽카드 사가지고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정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그래픽카드를 24시간 동안 100% 풀가동으로 연산을 하게 하는 게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사인데 암호화폐 채굴에만 사용하는 전기량이 호주 전체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점점 국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는 뭐 스위스였다가 전에는 뭐 아르헨티나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호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전력 사용을 하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코인을 찍어내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친환경 테마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코인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블랙룩에서 준비한 RWA라던가 이게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이나 이렇게 실물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토크나로 동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건데 이제 가상 자산으로 바꿔서 한다는 얘기죠. RWA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의 참고로 2조 달러입니다. RWA 시장이 16조 달러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시하게 큰 겁니다. 이처럼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들이 따로 있는데요.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두 후보의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00배, 300배 상승하는 그런 RWA 이런 코인들이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100배, 1000배 상승하는 친환경 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싹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번 2024년에 개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이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613-9758 이쪽으로 숫자 7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대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시면 4년을 또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하시면 더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